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주식회사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인 구원파 유병원 씨와 유 씨의 두 아들을 포함한 직원 4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세월호 침몰사고가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와 선주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가 청해진 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는지, 객실 증축과 화물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회사 경영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 해운은 I-1I 홀딩스의 계열 회사며 I-1I 홀딩스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원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병원 씨는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구원파 기독교 보금침례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 씨는 지난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배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1992년에는 상습 4기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